좋은게 떠야지 일단 갑시다 나 지른다 일단은 레이븐 얘기 그만하시죠 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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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른다고요? Let it go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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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몇만원짜리 몇만원짜리 조금 다 큰가입시다구 좀 집중 좀 해요 그만 좀 레이븐 얘기해 흐흐흐흫 아 게임 시작했어 아 아 성미를 게임 시작했다 예 알고 있겠 많이 했다 2번 포 정무하라 대박 망했다 일탈이 일탈이 1번방에 있나? 어 어 3 3 정육도 하나 있구요 6에 있었어 6 6에도 있고 8번방 8번방 드로 정육 그대로 골 encuentra 0 1에 시베방 1번 나이스 이거 클렌징 킬대만 오르고 클래식은 아예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많이 움직여요 움직이던데? 그 특강 하나 움직여요 1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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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이스 1번방 앞에 뒷길로 왔어 여기 뒷길로 왔어 어디에요? 비설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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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설때 전투가능 비설때 전화 아 잠깐 516이요 아 어디? 그 1번방 쪽으로 뺀거 같아 B 하나 있다 B에서 B 상거리쪽 어 5번 5번 정육 정 7점 나이스 1번방 하나 있었고 하나는 모르고요 내가 볼게 정국 어 6번 소리 6번 있다 폭갔다 다리 밑인 것 같은데 아 말해 키퍼 발견 확인 시이너리 시이너리 미랑 5번 나이스 5번 라스트 나이스 나이스 핑계다 긴건모의 핑계 헐 헐 덜벌 이게 뭐야? 아아 긴건모의 뭐? 방송에서 그런 드립을 죄송합니다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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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고요 아 아 있어 긴건모의 핑계라고 아아 진짜 어 숱 10포 버린다 2 효과 일번방 월스톡 월스톡 뒷길 중 하나 빠ли 수나 있어요 8번방 하나 있고요 수나 투깡해서 지고 5번으로 아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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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깡 투깡 라풀로 반샷 다운 수나가 다운 이구나 반샷 나 어딨어? 박스x3 5번 5번 여기 앞에 절대 왼쪽 아니야 엄마 게임하는데 왜 이렇게 동의하지? 딸이 있어요 딸? 아들 있어요 고양이 왜요? 아 진짜 어이가 없대 인간들아 아 쓰나 반샷 쓰나 개피해요 인간들이예요 오늘 괴물들이셨어요? 누나 네? 그래도 크론들한테 이쁘게 말해줘요 어떡해 이쁘게 어깨 어깨 정육하나 1번 다리 위 정육자 반샷 아비 있어요? 수납고 반샷? 5번 아 설 때 라풀 P 설 때 그리고 뒷끼리 다 5번 5번 아니 P 설 때 하나 있었어요 라풀 P3 3거리 정면 7점 나이스 아 파스 A P2 A 오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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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어봐 내가 엄마라고 하면은 아 애가 있냐고 물어봐요 아 됐어 쓰나 살아있고요 뚝강 쓰나 컷 나이스 스타 컷 지금 현재 B 아무도 없앤다 적 뺐다 아 헌터 쪽이 하나 1번 반하나 A 뒷길 뒷길 하나 1번 아 1다리 밑 1다리 밑 더 켜놔 더 켜놔 아 저기로 간 줄 알았어 아 씨 빨리 좀 저기로 가는 곳이네 야 나이스 라스트 이게 A D 게 A D 안 보고 왔는데 1번 위로 좋아 웰 웰샷 데리러가야지 하핳 하핳 나 8번 갈게 아 8번 패스 오케이 피스 안했어요 이끗하라 이끗잘 이끗 하나가 있어요 안되나 컷 이끗하나 적배 라스트 한 번인가? 어 적배 자리 적배 스날라리 라스트 적배래요 적배 완전 못안았어 적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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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데요 유채님 어서와요 아 유채님이네 아 유채님한테 선물 받아야겠다 했어요 유채님 언제 우리 대구박상 가려와? 오우야 패스 하나 패스 셋 둘 돌아옴 나 5일까지 쉬는데 네? 5일까지 쉬는데 어 오늘부터 5일까지 정육한거 몰라 아 아 정육돼 아까 수나봐 아까 있었는데 대문 쪽에 라스트 대문 쪽 수나한거 같은데 적게인가봐요 어? 그거 근데 기간제잖아요 다 기간제야 적힌다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해야되냐 아 지금 뭐 무지한 생각이야 나는 제가 탐이 난다 와아 와 사무라이요 사무라이 아 갑자기 칼국수 먹고싶네 칼국수요? 아 아니 그 막창집 막창집 칼국수? 음 울산에는 칼국수 먹고 칼국수 아 아 맛있나요? 굿 제일 맛있어 그래요 글글 별이님 와서 오세요 여쭤미네님 와서 오세요 오늘 올드 한판도 안걸리네 아 이게 다 올드 안하니까 올드하고 싶은데 저기는 또 어 필 인제에 쏟기 어? 여기 한 번요? 저기는 그래? 어 봤던던데 한 번 공방클랜 아닌가? 공방클랜 맞아요 공방클랜 ب 까비 스크 틈 중 공방클랜 공방 batteries 개 깜짝 우리 지나요? 이긴 이긴 첫판 진짜 우리 한명도 못죽였어 난 써보기로 했는데 죽었어요 뛰었다 하나 컷 페빙은 재밌는데 에이 가라 에이 가라 짜있다 짬 설 어 바로 오른쪽 자 오른쪽에 있었다 5호만 찍었어 아 어이없게 준비했고 토닥토닥 감사 감사 쓰담쓸담 제발 1점 너가 쓰담얼거리지 뭐라 내가 쓰담얼한거 아닌데 오케이 4번 들어갔다 하나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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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맞에 4번 유타맞에 4번짤 어 센터 하나 있었어요 질렀어요 나이스 짠 설정 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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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내 생각인데 어 방해 그 와 컷 어 뭐야 저거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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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뭐야 아 케빈아 케빈에 어 적배 적배 있어요 형 럭셔리 적배 하나 더 럭셔리 하네요 SR 럭셔리 하네요 맞다 아 알았어 하나는 안보여요 뒤치기인가 나 사방 아 럭셔리 아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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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어 내벽에 창까도 창 있어요 7 3 외벽에 6 하나 더 있어요 외벽 하나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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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 외벽 어 4번 오른쪽 4창 아씨 왜 못 잡지 아싸 외벽 외벽 아 뭐야 나 에세이도 개들과였다 난 상황에서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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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아 나 죽음 7번 하나 외벽 하나 있었어요 나이스 7번 스나이퍼 있었고요 아 3번 하나 나이스 스납다운 3번에 운산 운산 쪽으로 6번 하나 있어요 나이스 개잘해 4번 5만 5번 5번 6번 5번 7번 5번 5번 3번 난 짜증나 해서 그래? 퀘전 안 해봐서 그래 레디 레디 아Christian 알았어 으으 excuse 이거 누구지? 깨끗하게 애드리면 진짜 하기 싫어 алось 잘 한단하겠다 아 잘한다네요? 어 잘하지 아가와 알지 눈빛이나 눈빛이나? 응 아가일수 있는 sağämä 아 그래? 아ail수 다른거 조심 센터하나 센터 빠졌고 파라나 컷 우리 지금 파라나 더 파라나 더 파라나 더 13도 중앙 아니 있다 쓰나 지금 A모션으로 갔어요 완전 쭉 빠졌어요 A도 3번 13번까지 밀었고 쓰나 지금 쓰나 13번 다 쏴 저 빼고 3번 둘 3번 둘 8번으로 간다 다시 3번 쓰나 왔다 그냥 내가 갈게 어디야 요구로 살짝 쉬어갈게요 3번이야 네 맞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나이스 한 번 나이스 다 다 왜 그래 누구라고요? 어? 플랫 아바 아닌거 같애 플랫하이들 아바 맞아 아이즈가 아이즈가 아바 그거야 레이즈도 아바야 플랫다 잘해 패스 레이즈 여자야 패스했어요 13번으로 파라나 파라나 라이브로 라이브로 아나 플랫 아 뭐야 아 13번 아 아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들어왔어요 설대쪽 설대에서 그쪽으로 가요 두청객님 아시죠 2층교심 어 하나 어 세명 들어왔는데 하나 더 있는데 어 2층 소리 2층 소리 2층 소리 2층 많아요 2층인데 아뇨 아뇨? 아뇨 2명 들어왔어 쟤 어 맞네? 진짜네? 아 2층 하나 2층 하나 아 시바 6번 계속 볼꺼야 진짜네 타임이 오지네 1번 뛰었네 스나 1번이었니 있다 오오 오 깨작스러워 빠지네 이제 1번 스나가 찍을때 아이구마 까비요 이제부터 믿을게요 구체형님 응? 레프트형님 아이디 안바꾸세요? 어 이제 바꾸면 돼 알겠습니다 나 얘기하더라고 뭐 바꿔야되냐고 스나 있어요 정면에 스나 빠졌고 스나 빠졌고 스나 빠졌고 나이스 딸 하나 더 있으면 10선분 나 개피 정면 안보여요? 3번 죽고 점프 아 3번 아 3번 아 있다 3번 다시 빠지고 그 13번 허리 쪽에 하나 있었어요 하나 개피다 스나이퍼 나이스 나이스 83거리 조심해 빠지고 있어 아 아니다 13번 해 13번 다시 온다 13번 아니 두다 정면 아니 두다 아니 두다 세끼 세기 들어왔어 나이스컷 나선 13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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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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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은 여깄고요 나이스 눈빛 볼어 느리겠소 에이 응? 근데 아보 아보의 눈빛 쓰나가 잘하나 잘했다던데? 대회팀이야 대회팀 유명하네 유명 몰라 어미천이 제일 유명하거든 어미천이 아무차이 북대야 아 북대 출신 아니었어? 아니시네 대회팀이야 대회팀 북대는 나무나라 형 됐음 됐음 끝 세더구나 쬐고있어요 3번하나 어 8번쪽에서 연막 때렸어요 비 비 빠진다 나이스 비 비 비 지금 비 4평 맞았고 13만 4평 맞았고 3분 반에든 아 뭐야 왜 안 죽으세요 롱 안보여 아니 나 체킹한다 계속 나 8성거리 쩔는 중 8성거리 해봐 8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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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롱고스나 롱 나이스 정면스라 다운 8살삼이었고 A조심 따윈rics 파loo A에 반에든어 아 씹성하라 신선기단하라 총 바꿔써 스왓도 바꿔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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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포타워 히포타워 당긴다 나이스 뭐야? 적을 만날 수가 없잖아? 헐 뭐야 털덜 귀여운 척하면 안되나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요 아 녹아내릴 뻔 전 이미 녹았어 오후하지 마시고 나는 칼을 들었어 죽여버릴거야 순간 녹을 뻔했어 오오 폭 아 펜타신은 안보이고 털맞다 3번 하나 확인 3번 줄 안타 히포타워 센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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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포타 나이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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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6번 6번 빼고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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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쉽다 우리팀 없데 타나 어 혈타하니 뭐라고요? 뭐? 뭐라고 했어요? 마 뭐가 나이스 안될같은데? 빡전에 강하다고 정당하게 말할수 있는데 아 오오오오오오오 임크로의 더블이 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님 역시 오모리 클라스 니가 조심하라메 센타스나 센타스나 나 여기 각본 하나 넣어볼게 있어요 스나이퍼 뭐야 육번이야 육번 다시 나온다 나 고양인줄 뭐 뭐 이 자식들이 아 왜 똑발려 뭐야 주식이래 아 어디 브리핑 3번 3번 셋이야 3번 셋이야 2번 나이세요 10번 되꼈으니까 알아서 자유롭게 3번 셋이니까 1번 이제 유타닛 나옵니다 아 각사운드 삐꾸로 오겠다 삐꾸하다 왕자님 어서오시고 ASD 뭐 점령원님 어서오시고 으왕님 어서오세요 글루타민 글루타민님 어서오시고요 별하님 어서오세요 오 저까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분들 다 어서오시고 추천보시면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이제 45초 시간 이제 45초 시간 이제 45초 흠 미션 클록 30세컨드 레프트 아 까비 아 까비 와하하하하 에와하하하하.. 에 에이 하악 아 그거 바꾸지 말 안 오셨으면 땄었으면 또 아하 아하 빡치네 아 뭔데 1킬 다 됐으나 우리 팀에... 먹대를 하는... 응... 센터 2차 13번 접근자 스나 짜리에요 라이스! 라이스! 키로 갑시다 에이드 뚫었어 어! 야 있네 이 새끼 스나 또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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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2층 B 2층 B 2층 낙하 6대에 12번 댑니다 승리 좀 가 승리 좀 가 아... 와... 뭐야... 개빨로 올라오는데? 라이스 당한데? 나이스 아니 근데 웃긴게 아니... B 2명 따였는데 1명 더 있어 일라 한번 몰아칠까? 아니면 천천히 할까? 한번 몰아쳐야... 그냥 바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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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그냥 성미가 좋아가지고 바람처럼 갈래 어! 있다 앞뒤에 하다 컵 하... 어! 아 나이스 아팠어요 저 한명 더 있어요 도와주러 왔다 우리 홈 한명 더 2번 롱이 있나요? 있어요? 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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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빈 육권 육권 김 쯔 걔 아니면 얘네َ 쯔 상 현재 육권 usions 낯 adas 은 롱 murdered 흠 적 Raw 혈 으 육권 들어갑니다 하핳 개피 훅 건다 설대 오 뭐야 미쳤다 초개피 다 받았어 안 맞은거 아니에요 안 맞았어 나이스 형 형 알아봐 중도 살았어 중도 살았어 하핳 유치형 천천히 가셔 아 진짜? 유치형은 천천히 가서 칼넣고 나 이렇게 하셔 너무 천천히 하는데 방금 풀었는데 뭐 있어 레이디 승관이 경주를 이끌어 레이디 나 이렇게 수고하 아니 감성해 아 땅 속에 들어갔어 아 진짜 아 그건 아니다 한꺼번에 그만 안했으면 그냥 명목을 끝났을텐데 야 친구야 어? 돌았나 왜 세상에 빨리 온거다 더 문 머리카락 서툰 젓가락질조차 영혼 입술도 난 영원하길 바래서 이거 바닥 들어갈 수 있어요? 아..거 믿었어 ㅋㅋㅋㅋㅋㅋㅋ 저 근데 니가 통하는 대로 있네 아! 괜찮다! 다행이다! 통했다! 통했다! 아.. 죽여버릴 거야 진짜 야 레이네 레이 또라이다 또라이 니 방수 탔다! 레이네 한 판 이거 한 판 줬으니까 염하닝이자 아..개 짜증난다 진짜 나 A 2층 수나, A 2층 수나 B 되게 자주 오던데? 센터 옆만, 꼭 꼭 하나 더 센터 꼭 많아요 3번 입고 들어왔음 맞았어 아 A 있는데 바로 왼쪽에 붙어있어요 A 하나 들어왔다 1번 하나 있다 형 나 설대 수나 할게 3번 밀었고 A 코 하나 왔다, 나 3번 수나 밀전트 하나만 봐줘요 센터 쏴 하나 더 있어 센터 나 P 없어서 뺐어요 센터 하나 더? 센터 하나 더 있어요 3번에 하나, 3번에 확인 나이스 아 3번 2층 3번 2층 라스트 3번 2층이에요 저기 락뿌린 수나 수나 5번 쪽으로 0으로 맞았어 0으로 맞았어 0으로 맞았어 0으로 맞았어 갈다강복 2층 수나 한번 더 갈 데가 없다 아 아 둘이 잘 맞네 어? 8번 하나? 조용해요 다 뺐다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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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 없다 1번번 없다 1번번 없다 7번에서 모은 중 B구 7번째는 중 7번 하나 7번 다시 뺨 지하로 뺨 7번 내려갔다 내려갔어 하나 2번 내려갔어 하나 더 있을거에요 B8번번째 하나 더 참 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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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구 하나 더 5번 아니앵 다시 뒤로감 있어요 바로 있어요 다시 뒤로감 나 2층 들어가는거 한번 더 입구쪽에 있어요 어? 와 이 호수 나오노 오른쪽 5번 빼나? 가지말고 3번 같은데 나 여기감 아까 5번에서 7번쪽 4번 갔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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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입구쪽에 그면 그대로 있겠다. 하나. 모르지만. 성현아 센터 본다. 어. 어? 나카 사운드 누구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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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있다. 있고. 나이스. 신났다. 신났다. 저.. 왜냐면은 전판.. 오..오..오.. 여기까지. 아..오케이. 영재님 안녕하세요? 저.. 레이드 약간..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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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거 빡빡빡. 이름 있는 애들. 센터에요. 폭. 누가 나와. 누가 하시나. 지금 팔방 달리는 소리 안 들렸어요? 3번에 2정도. 3번 왔다 에이 나갔다 에이 조심 에이 조심 3만원 들어왔어 다시 3번 나이스 3번 2 3번 2 3번 2 하나 더 나이스 깔끔하다 파워는 누구야? 그 아바에 시퍼 없죠? 없는데 없는데 그럼 라스트가 갖고 있네 3번 들어왔다 아니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어 갇혔어 예 올라갈까? 그럼 올라가봐요 세트 세트 와 개뻐서 잡았다 딱 뒤 보는 순간 만났네 어 어 어 맞다 누나 누나 아우 여자임 나 3번 수나 3번 수나 3번 수나 한번 갈게 그 그 그 여기 계속 있으시는거야 오모리에 어 그래 그럼 친하게 지내야지 센터야 인마 7번 하고 짤 3번 하나 2번 온거 없다 2번에 B조심 나 뒤치기 3번 3번 뒤치기 왔어 먼저 7번 짤게요 7번 있어요 20번 짤 1번 하나 3번 하나 1번 하나 3번 하나 1번 안보이면 일단 1번 하나 3번 하나 3번 둘이 하나 반샷 3번 둘이 하나 반샷 3번 둘이 하나 반샷이야 왼쪽에 왼쪽에 나이스 나이스 반응님 어서와 에스윤님 어서 오시구요 개찌 빠른다고 말이 너무 심하네 네네 치킨 네네 치킨 네네 치킨 먹고 싶다 그 항상 우리 아가리가 좀 맞네 아가리 왼쪽에 와서 같이 먹으려 그래요 콜 어디서세요 아스타 무단카 울산 안가 난 전하 안가 울산에 유채웅도 있는데 개멀어 개멀어 어 뭐야 10번 하나 10번 하나 짤 7번 짤 아 나이스 나이스 3번 하나 네 10번 하나 또 있는 5 5 4 5 10 5 5 5 5 5 5 5 5 5 이번엔 좀 나왔나? 아 왔나오네 돌리나? 딛다 3번 1에서 3으로 x2 뭐이거? 일자다 낙하사운드 3번 3번 2 3 2 3 2 3번 2 아 둘이야 나 에이 다 좋았어 아씨 디본다 3번 하나 본다 그쪽 아 야 이 나쁜 새끼야 기억자 이제 사드 캐리 하시겠다 방송 방송 기대해줌 지금 많이가요? 방송? 아니요 18명? 많이 본거 아니에요 괜찮아 다 죽었어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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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라 마비오빠 어서와 덥 덥다 더아 육소리가 사람이 맞은 실수로 바뀌는데 덥다고 아 진짜 굉장히 매알 덥다 그치? 3번 안보이구요 어? 아이쿠 빠짐 에이 살때 좀 쓰나 센터스 나와나 아우 아파라 뺐어요 피 없으시면 제가 먼저 갈게요 피 없으니까 먼저 가세요 아 치아와 치아와 오마이갓 빛들기 역전 발점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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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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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기둥 아 이런 15웅 3번 나이스 아우 대두 멋있어요 탄이 왜 이렇게 끊기지 않은 한발씩이면 에이 빠르게 들어가자구요? 그래요? 말년에는 굴러니가 좋아요 아 줄나 짜있나 탄 한발 제가 일단 에이 입구에 쓰나 패드 셰소로 죽는다 할건데 아하 아하 세븐 3번 쓰나 아아 뭐야 센터 안할거야 센터 안할거야 센터 안할거야 센터 안할거야 아유 또 기둥 쓰나 아까 거기 3번 알아 3번 아유 또 기둥 쓰나 3번 3번 코너 안할거야 아니 좀 포탈이 왜 있으나 문앞에 쓰나 대기중 문앞에 쓰나 대기중 문앞에 쓰나 아직도 문앞에 쓰나 대기중 아직도 문앞에 쓰나 대기중 꼭 원샷 되는데 문앞에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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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기다려 기둥 넣어줘 기둥 좋나 어 힘들다 힘들어 임성 형님 보리식 지키미님 어서오세요 아 응 지금 안정 어 이친 이친원 라풀 좀 빠른다 기둥이야 나 있는데 아 바로 앞에 어 나온다 나온다 수나 수나는 3번으로 빨리 말해주네 왜 수나 아니에요 까비까비 일라만 따요 일라일라 어디가실래요 이번에는 B로 오면 센터게 놀 센터 센터로 해서 B 오도록 하찔한거와 센터게서 B로 가자구요 센터로 해서 B 2층으로 들어가야지 아 아 아 안되는데 왜케 사네 빨리 가야지 어 2층 2층 다운 적배 하나 3번 하나 죽었고 3번 죽었고 3번 죽었고 B 바로 들어가야되는데 바로 진입중 3대 챙겨오는거 조심해 떡혜아 어 거였어요 가기 시간없고 아래하나 나이스 바로 들어갈게요 아 있당 뒤에 지에 있다 계단쪽 계단쪽 계단 입구쪽 아 개필 계단 개필 이 꼬르방 B 입구 제 이 꼬른쪽 대기? 대기 아 대기하기 왼쪽 나가지 마세요 기둥 기둥 왼쪽 기둥 개필 곤다 곤다 아 닌 인생망 왔음 나도 망했음 가치나니 나랑 그러게 아 아깝다 B 너무 덥다 근데 아 너무 더워 그때 갔다 했어 B 아래서 그러게요 천천히 들어가야겠다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고 막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유 7번 나 진짜 센터 안 보였어요 에이 사나다 10포는 2번 유치형 돌려야 돼요 돌리세요 응 10포 드셔야 돼요 유치형 어디 오른쪽 오른쪽 에이 사나였고 어 아이씨 에이 B 하나 B 하나 A 하나 형 너무 더워서 이거 A를 따는 게 좋을 거 형 이거 뼈가 갈 거예요 지금 저 뼈로 나이스야 큰일 났다 10포 2 아 10포 존나 모르겠다 형 돌릴까요 그냥 아 나 너무 좋아 왔어 아 아니 근데 A 두 가지 A도 좀 부족했었는데 아 둘이 같이 다니면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아 2층간 왜 이렇게 연막을 갖고 다녀요 유치형 T1이다 나 2층 갈게 지금 어딘지 몰라 얘 아 아 2층 아니지 아 깜짝이야 우리 팀이 아 우리 유치형 입구에서 들어오면 한 말인데 아니 유치형 들어가서 봐도 돼요 형 아 아 아 로봇가 이렇게 1층 안 돼 나이스 개피 완전 개피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어 아니 노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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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네 어 안 죽을 것 같은데 아 죽네 아 나이스 아 이때 가리는 아 사랑니 너무 아파 왜요? 사랑니 뽑아야되겠는데 이쪽 빼와야되는데 아 아 이 사람 정말 많이 들었거든 드디어 나 올드타웅이구만 1쪽 컷이요 아 저기 아까 거기 아니에요? 아바팀이라고 아 아 팀이라고 했잖아 나 센터스 나와 나 센터스 나와 알았어 알았어 안 뺏을게 안 뺏을게 아 진짜 4번에 파워 폭 4번에 폭 안 맞았고 4번에 폭 안 맞았고 나 폭 빼기 이씨 찾았다 정 nosso verbs 온갖 에어 자 아 4 아 지나겠다 폭대기 손가락이 진해지겠어 라스트구나 나이스 난 한마리 봤어요 아 음치 확장 아 나 노래 잘 모르겠는데? 나 보컬이었는데? 거짓말 센터하라 어? 이게 센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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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펄 보리스 단 둘 된다 B9 나 뒤로 뺨 얘들 폭탄 다 맞아가지고 B에 나 B 혼자구나 B 이거 4번 지르고 있는거에요? 아 뭐야 아 이거 죽었다 우리팀 B 엄마 B 엄마 B 엄마 B 들어와요? B 다 아직 모름 소리 없어 소리 없어 들어오면 얘기해줘 아니 걸어서 들어오는거 모르고 뛰어오는건 아니고 나이스 들어왔다 이거 오 복탄 나왔다 또 맞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와아 하하 히포는? 아 깜짝이야 나이스 와아 히포는인데? 히포 라스트인가보다 쫌 뒤었اث vibration 둘 둘 둘 둘 둘 아 제발 니마 아 아니야 일부러 머리 살짝 약간 미스러졌어 게임이 흔들렸어 센터가 보셔야돼 한번 보고 있구나 오오오 수나와있어 띡고와라 호포 아 우리팀 죽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확인 4번에 나가있고 다 낙하 개구쪽 아 씨 절대 우리 한분이 한명 지금 입구쪽에 있어요 입구쪽 거기 B A쪽들어오오 율배가능겜 율배가능겜 10대 하나 있어 뭘데? 아 여깄다 여기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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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아 죽었나 보구나 아 수나에요 수나야 형 4번이래요 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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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수나 8 앞에 다행힝 야 근데 진짜 무서웠다 형 잡았어 바로 들어왔 대충적으로 계속 아까부터 B의 앞에 두 명 정도 있나보네요 하이브 탑에 하나 보고 있고 아 번 빠르게 한 번 가봐야지 아 두 두 두 하나 개피 전진하는데 개피 지금 A 안 보는 거 아니에요? A야 원투리 다 원투리 원투리 다 원투리 본부 탑에 아 센터 없다 센터 없다 센터 안아 커 하나 더 A야 뭐겠다 우리 파이탑에 쓰나 파이탑 비해야 비폭하나 아 신나 왔어요 A 왔어요 두명 두명 A 설때 하나 설때 서중 1번에서 육권초구 신나도 있어요? 설때 잡아야될 뒤치기 뒤치기 형 뒤치지 않아 1번들 1번들 형 1번들이야 2번들이야 아까비 아이고 이게 왜 아무도 A를 안궜어? 왜 4번 두명이 있었던거죠? 내가 A를 아아 안났네 또 아무도 폭을 타고 A를 타고 3번 컷 나이스 4번 컷 용 안보여요 어 8번 4번 하러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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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탑 있어요? B꺼 하나 4번 하러 8번 B꺼 더 폭 맞았다 4번 하러 컷 8 낙하사운드 B 어 8번 해서 나 4번 보내줘 8번지 8번 꼭대기 나 크고서 죽었는데 뭐 손바꿔 4번 건너편 있어 건너편 건너편 어 뛴다 A 다다 다다 뛴다 뛴다 A로 어 하나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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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구요? 5번인가? 5번 소울이었어요 아 아 아 진짜 다시 간다 3번 그걸로 안가 다 밑으로 갔어 아래로 갔어 아 자 아작견하고 마무리 준비한 다음 여기 둘킹 하나 따야돼 잘됐다 잘됐다 이거 우리 팀한테 낚였어 잘한다 어 쪼댔다 또 쪼댔다 하하 다 튕김 덮친다 더 튕겨 있다 하나다 한번 빨리 빠진다 쭉 빠진다 나이스 제가 멍청했다 그냥 빠졌어 했는데 안 빠졌다 창문으로 뭐지? 창문으로 때려내리려고 한거 같아요 때려내려? 뛰어내리려고 했던 거 같애 삐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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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오신다 이 근혜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번 기다려야 돼 나 사와서 나 천천히 하자네 천천히 하자네 나은거 파워 이따와 위에 쭉 빠졌어 쭉 빠졌어 6번으로 하나 더 일하나 더 3차가 안보이고 B에서 폭우날라왔어요 3차가 안보이고 B에서 폭우날라왔어요 3차가 안보이고 B에서 폭우날라왔어요 Q. 3번에서 3 3 8차가 3차가 ville 1번에 수나이 썼는데 그럴 수 있겠지 1번에 수나그 돌다잇 돌D 2 1번 둘 돌 뒤에 썼어요 2단 여기 뭐 1111 아아.. 그런거에요. 아아.. 아아.. 저기 있네.. 아아씨.. 진짜 많았는데 보이네 나이스! 3번.. 3번 올 것 같은데? 하나 센터에 있었습니까? 왔다 3번.. 3번 하나? 보인디 점프하면? 3번 하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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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했어.. 시간 없다 30초 밑으로 놀아야 돼 밑으로? 어 원래는 밑에 아니었지 않았나? 네 밖에서 패치 이상하게 됐어요 애들이 그 위에 있는 쪽이 위로 물러서 가야되는데 애들 패치 이상해가지고 19초 돈주하나? 그럴거 같은데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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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거에요 거기서 딱이다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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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초 22 Deutschland 2천원인가 그랬걸? 저번에도 3천2백원이었으니까 어떤걸? 이번에 또 라플 팔잖아요 2천2백원이야? 아 2천2백원이야? 아 2천2백원이래요 2천8백원 2천8백원 2천8백원이래요 장난하냐 진짜 왜그래요 택시비 택시비 요즘 택시비 3천원 우린 2천8백원인데? 우린 2천3천원인데 서울 만족보안데 서울 아니에요 의정보요 의정보안 나 전환인데 그냥 똑같아요 의정보안 1번에 쓰나? 센터 안보이 뚫자야 뚫자야 밀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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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방한다 자리 나 6번 뭐? 자기 어 낙하 5번 뒤에 리치기 리치기 1번 나이스 아무도 못만났어 힝 힝 힝 힝 아 센터 보호논은 한 명 있단 말인데 비치 경강한거는 으흠 아니야 아니야 걔 3번에서 떨어졌어 아 그래? 어 그렇대요 낙하 소리 겁나 크게 났어 내가 스나저나 그냥 예샷 데리고 있었거든 나 10번이 3번 자주 보 창 어? 4번 3번 아 우리팀인가? 있다 창문 낙하했어 1번으로 낙하 하면 있고 4번쪽 하나 3번 하나 3번 있어 아 있네 하나 B B 하나 있어요? 에이 가시면 돼요 여기 숨어있네 6번쪽은 6번에 숨어있대요 지금 B 하나 있었어요 A 설때 클리어 친구 오겠다 다 사람 3번 더 3번 하나 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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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1번 개피 그 아래에 있었어요 바로 가는거 잡어 와 10벌 망했을거 정말 한순간 나 죽마가 이뻐 어 아 뭘 많이 해 빠스 에이 샷은 망하지 않아 에휴 안했어요 안 망했어요 3번은 계속 있다 3번은 3번은 계속 있다 3번은 3번 3번 고인돌 와 센타하나 고인돌 센타하나 으음 네 아 스나 에이설 쪼다 쪼다 쪼고 있다 왼쪽에 미안 하나 더 있는데 왼쪽에 라이스 3번 에이설 라스트인가 우리 지금 저기 4번판에 3번 3번 바네드 낙하한다 낙하 1번 낙하 1번 1번 유채웅 이란 쑤고요 업해 가고 이건 이번판 챗 쒗 쒸 이번 판 앞여갔어 짜증나 6대6이야 똑같은 애 아니에요? 이 사람 많아서 똑같으면 안 될 것 걸리면 걸리면 내가 아! 아카측키다 아카측키야 파크네 파크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난 한 번 봤어 많이 왔는데 세스파크 어려운걸라 그랬는데 어려운? 어리면... 오샵 오샵 이거 뛰는 것 같은데 하나 컷 컷 컷 아 뭔 포기야 1번 봐 이거 뒷길 A 뒷길 1번 나와서 다시 들어가 1다리 10호 모름 1다리 아니 1번 방 들어갔어 정육 일부러 안잡음 정육 나이스 정육에 있었던 애인가 얘가? 정육에 있었던 애 팔다리로 왔었거든 정육에 있다 봤지 여기 팔다리로 왔었어 거기 있다 라스트! 라스트 어디야? 저기 또 5번 5번 라스트 5번 들어갔어 에이 에이 띄어 에이 띄어 어? 다 온다. 시간 없어? 이번엔 죽이든지 하면 돼요. 끝나. 아 쟤 성장실 안 오네. 근데 들어올게요. 척척할게 안 해요. 빨리 들어와서. 빨리 들어와서. 멀리 있었다고 생각했나? 하나 컷. 하나 더 있어요. 정류기 하나 있고. 정류기 하나. 못 갔어. 정류기 하나. 정류기 하나. 정류기 하나. 나이스. 컷. 1번. 여기 8번에 아까 하나. 살포대. 살포대. 맞았어요. 기다릴 때. 바로 들어가세요. 어디쯤 밑에 지금. 이걸 또 있고. 뒷길 뒷길. 5번 갔다. 5번 아예 들어가. 다시 뒷길 뒷길. 뒷길 뒷길. 형. 거기 거기 거기. 알았어요. 뒷길인 거 알았다니까. 왜 그래요. 근데. 저쪽에. 거의 보고 있어가지고. 둘이 같은데 봤어. 아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셀포대 없어요. 셀포대 쪽으로 하나. 셀포대 쪽으로 하나. 셀포대 쪽으로 하나. 이번에는 B를 먹으려고 했나보다. HA стоит. 8만 원 뽑 1500원. 8만 맞춘다. 시류 hitier. 8만 원 망 game. 8만 원. 8만 원해요. 어우. 3K가 뽑힌. 뭐 하니 왔어. 저. Initichw ש İns. иц platforms. 양강인거 같은데 양강인거 같은데 1번방하고 언더와 투깡스나 언더줄 언더위에 둘 스나 반샷 스나 반샷치고 투깡쭉하나요 자가 왜 두개지 우와 왜 못잡네 아아 한 번 있었네 여기 윌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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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1번방 하나 지워보고 에이 비키라 으어어어 이 둘이다 아이 쟤 움직였네 움직이셨네 파크의 김질성이래요 아아 아아 아 아파 원샷 갈기고 스나 있어요 안보시는게 다 죽어가지고 와 다 먹혔다 와씨 에이크 겁나 싸내네 진짜 다ания 아아 irgendwann 봐 일달이로 일달이 3개의 유 정리 어? 1번 봐 오 나이스 내 뒤치기 어디가 있어? 애 개피 아직 살아있는데 아 뒤에 있네 앞이 다 있네 잘 찼네 아휴 인생 인생아 이게 롱을 못보니까 이제 라풀로 써버리네요 쓰나고 라풀 두자있네요 안 보는게 좋은거 같아 이건 바로 써볼게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면 죽고 아하하하 오케오케 하나 컷 하나 컷 아아 하아 빡세다 오른쪽 오른쪽 왔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아이씨 컷이다 오른쪽으로 컷이다 1번번 하나로 일다리 아아 까지 1번번 앞쪽에 어이 살때 앞쪽에 벼라형 벼라형 아 진짜 이씨 아까 8번 하나 안 뛰었나? 자ysz precisa 1번번 하나 1번번 하나만 1번번 나갔나보다 왼쪽 조정했어 일단 밑에 해본다 diamonds 아이고 그래도 일하면 많이 땄어요. 토닥토닥. 베라 형도 웨이브 나와? 아니. 뭐 만지고 있었으면 다.. 떡변님 어디 갈 거예요? 아 저 일단 현장님 가고 싶은데 가세요. 제가 딴 데 갈게요. 왜? 어째서지? 나 올려올까? 언더봐야겠네? 정리옥 이앱에 1 7개 당은 1컵 7개 당이 난다. 7개 당이 난다. 7... 정리옥 1 대문 정리옥 정리옥 1 아, 정리옥 아!!! 죽였어. 정리옥 정리옥 정리옥이랑 대문 1 있다. 정리옥 아, 타이밍 너무 웃기지 않니? 정육 갔어요. 어, 빠져. 물륙 쪽. 어... 깨달이 아래쪽. 있네요. 소리가 들렸었는데. 아비. 어, 이제 바로 갈기네. 빠점보 오하이 같은데? 으흠. 쟤 필요는 볼게요. 어, 패스 하나. 패스 하나. 다 따야 되겠다. 패스 하나. 패스 하나. 패스 하나. 패스 하나. 패스 하나 더. 아, 예. 30명 나왔어. 7명 나왔어. 7명 나왔어. 7명 나왔어. 7명 나왔어. 패스 하나. 1, 8번가? 8, 8, 8명. 하나 더. 하나 더. 더 들어가면 하나 더 있겠죠? 팔 조심x2 확인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들어갔다 팔 들어갔어 나이스 나 2번 전진 잠깐 갔다가 올게 네넨 팔 방 뭐할건데 팔 방 성민아 패스하나 반샷 패스하나 반샷 웨샷 하나 있고 스나이퍼 하나 컷 웨샷 컷 반샷 다운 젝류 가는거 몰라 젝류 가는거 모름 젝류 보고있어요 확인 깜짝농 먹었어 나 젝류 먹어 젝류 먹었대요 젝류 먹었대요 3번 10포다 3번 10포 3번 10포 젝배쪽 호방으로 다 빠져있나보다 젝배쪽 있어요 젝배쪽 있어요 어 7 대문 바로 아파 엘르기 7 젝나 올라간다 젝나 올라간다 젝나 내려갔어 젝나 내려갔어 젝나 내려갔어 나이스 컷 젝나 내려갔어 젝나 젝나 1번 중이오님 수난이 있다 에베님 와서 오고 수나라 꼭 다 맞음 얘들 언더 2언더에 한 2명 한 2명 정도 이 끝 맞다 아 1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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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6번방입니다 언더 언더 들어와서 1번방 먹었어요 2번방 2번에 하나 설때 에인 설때 아 뭐야 1번방 에인 2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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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방 2번방 3번방 에이 5조심 에이 5조심 이거 8번에 작업을 했다 8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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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기가 언덕 낙하 언덕 하나 짠 이 끄 언덕 하나 더 언덕 하나 더 언덕 하나 더 10번 다운 10번 다운 하나 더 나이스 1라운드 나옵시다 파이팅 오오오오오 파이팅 파이팅 나 이거 잘리면 안되는데 안되는데 패스 안보였어 에이 조심 패스 안보였어 패스 안보였어 패스 암..아무데도 안보여? 야 그냥 안보여 2끝도 안보여 이번엔 올려 칠려나 봅니다 오케이 스나 잡고 나 빠짐 나 빠짐 미안함 미끄라라 미끄라라 언덕 조신네라 전빼쪽에 전빼쪽 주마디 윗터 맞았다 적부에 지금 내가 간질간질해갖고 얘네들 봐지 못한다 이리와 카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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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적부에 윗터맞았어 이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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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배 적배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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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둘 대문 앞에 둘 대문 앞에 둘 어 8번봐 보고 있어요 적배 적배 하나 시간 없어 얘들 8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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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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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잘 보고 시간 없어 얘들 8번보리 나이스 끝났다 이겼스 이겼쌰 이겼쌰 정말 이상하겠다 아예 안나오고 유채형이 질러서 그래 이제 가서 손 하나 딱 담았고 도망갔는데 흫 닦다 미칫닦아 저 근데 저희 한 30분 정도 가야돼요 더 하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되세요 고 바로 올리네 아 유채형이랬다 대라형 왜 저 캐릭이 이상해요 다행퇴 뭐고 저 내 입은 캐릭이 이상해지 아 애들 겟 아 나 잉크로우린 줄 알았네 인천 침묵 풀넘들이네 인천 침묵 풀넘들이네 여채님이잖아 방송이 뭐 에미미님 오와요 어디에요 나이스 2번 조심 또 2번 하나도 째 P 가도 되겠는데요 네 가도 될거 같은데요 P를 가도 될거 같고 A를 가도 될거 같고 뜩렴 P설중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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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골 못갔네 아 저거 최강 맞다 아 저거 최강 맞다 하나 남팡 맞어 나 두 번 다다아 에플렉스쿼드 그래픽 좋죠 아 이승한 칼도가 모여잡았어 전쟁 안보이고요 전쟁 안보이고요 또있다 B랑 또있다 B랑 B랑 나온다 나이스 아깝다 실패할 수 있었는데 B가 한번 뚫렸으니까 세밀명이서 만나보죠 이건 내 몰아서 오겠지 얘가 몰라요 그냥 다가가야되겠다 가서 죽는다 내 관다 왜 1반 하나 한 번! 와 야! 뭐야! 와 비롱 반샷! 마스트 비롱 반샷! 아! 반샷 터지나 짜증나게 마스트 비롱 반샷? 비롱 하나 더 있어요? B에? 오! 빼고있다! 또 반샷임 오우! 아우 졸려 실패 6분 조심 비 탈 땐 모르지 에이 뚫었어요 B도 뚫었어요 얘네 B때문에 멘탈 붕괴 내가 갈거야 유치야 왜 내 유치야 오오오오 아싸 아싸 피치에 가면 됐던데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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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적배 적배 요소 요소 이렇게 해놓고 오면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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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아싸 아잇 울퉁이는 кад 히 필원이 부르코 하나 더 있어요? 흠, 필요한데 왜 이리실래요? 하나 래퍼있어 얘들아 싫은데 이쁜데 들어가 놨다 음, 좀만 아, 뭐야 이거 하나 B에 붙어있나 보다 브라즈벤 나 6번 갈게 이롱 4컵 아, 뭐야 옥주인데 2번 방대 브라즈벤 아, 10번에 둘 둘? 10번에 둘이야 8번 라인이다 이런거 좋네 8번 라인 아이고 피곤해 미션 컴플렛 으어우 어? 닉네임님 방프님 D10님 메인 코키님 어서와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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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4번 방초 아, 성미가 다 먹었어 뭐야 디디디디디디디디 개피 개피 6번 들어감 4번 라스트 6번 6번 다쳤음 와 존나 존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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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연막 치놓고 연막 안에서 칼질하고 있으면서 아 너도 내가 올 줄 알았다 딱 골골이라서 갈 때도 없는데 아 개웃겠다 금방 아쉽네 아쉽네 한 번 더 할까? 오늘 80승이다 80승? 아 좀만 더하면 100승 치우겠다 그전이요? 네 무식하게 많이 하시네요 AA 못지만 80승 A매치면 80승 안건 없지 B매치 2승 용병 8승 용병 37승 A매치면 11승이네요 20승만 더하면 100승이다 아 징글징글 작작해라 작작하래요 네 롤 마스터도 찍어야겠다 글마나 제일 열심히 하지 10박스끼야 10박스끼야 나한테 한 것 같아 아니요 100% 아니아니아니 야 우리 아까 치키랑 4000점 차이나네 그게 이득이야 아까 치키가 어 좋아좋아 우리가 이겼으니까 더 떨어졌을까요 떨어지나? 짐이야 우리 승률이 계속 올라간다 신기하게 승률이 계속 올라간다고? 우리 56%인데 57파까지 올랐어 어 올라가야 하죠 56파인데 60파까지 60파까지만 올리자 65파 어 크리즈은 승률 80파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다 한판 지면 거의 떨어지네 지금 몇신데 80파 81파 시작됐다 우리 거의 다 80파 아니야? 70파 다 넘어 거의 80파는 거의 미쳐가고 있고 미쳐 날 떼고 있습니다 로라 신거에요 지금 자기가 미쳤다고 어떻게 하는거죠? 어 CSI다 아 CSI 맞네 CSI CSI? 어 보너스다 보너스에요? 네 왕성왕성 아니 그건 지금 그거라고 amb 다 네 갓 are 쁠 천 타지 têm 도움은 안내꺼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앞에 뭐있다 어 고갈이가 적었어? 어? 우리 둘이 나길래 하나만 하고 기다렸는데 아 한명은 바로 빼고 까었었나 봐요 아 그렇구만 키에 돌이면 센터에 한명 있다는건데 센터 한 번 나왔는데 나 못잡았다 진짜? 이번엔 잡게 해 응 한 10초 뒤에 아 5초 뒤에 나온다 5,4,3,2,1 땡 나온다 그래 잘했어 잘했어 3분 5개 야 나 개구려 볼게 B 하나 더 B 반샷 나이스 B4 그럼 4번인가? 4번 내가 탔어요 4번 내가 타고 왔어 그러면 A인가 보다 B 사나와나? 에이 마카소리 마카소리? 아우 뭐야 어디갔어 뒤에 돌아왔나 크게? 설마? 설마? 마카소리라며 어 그럼 그렇지 그럼 룰베지 아 씨X 난 못보고 있음 왜 던거야 이거를 아 어 이거 뭐 뭐 또 있었다 이씨 이쁘게 하려고 어디갔어 이따 에이 어 뭐야 점프고래로 잡았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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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하나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센터하나 센터에 인마 있다 왼쪽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 창문에도 있고 어? 디칭 디칭? 아냐아냐아냐 창가에서 떨어져 아냐 한 3명정도 B에 있다 에이 뚫러가서 온다 에이 뚫러가서 내가 갈게 우리 펜션 3번으로 있고 1번 에스나 나와서 보고있어 삐비다가 연마 깠어요 야 3번에 뚫러가서 야 3번에 다 1번에 뚫러가서 3번에 뚫러가서 3번에 뚫러가서 3번에 뚫러가서 3번에 뚫러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기다려봐 가가가가 나 뒷창문에 뚫러가 뒷창문 고고고 야 여기 야 여기 빗돌아봐 빗돌아봐 야 나한테 애이다 야 나 나서 바로 걔고볼게 응 어 낙하소리 적배해서 열심히 오셨는데 잘 못하셨네 에이 누가 괜찮아요 그렇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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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분들? 영혼없는 웃음소리 거의 영혼 날라갔죠 지금 우리 한 거의 3시간째 퀘전하지 않나요? 지금 몇 판 이겼는데 기억할 때 몇 판 하는지 기억도 안나요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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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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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아 B 없어요 네 서랄게요 어? 에이씨 밑에 무슨 미션? 선포함에서 때리셨나? 미리 무책하고 하하하하 춤추길래 헤드 싸네 그렇군 실패 놔두고 가라 오케 어어 뭐야? 오케이 받아라 야야야 째줘 째줘 아 나도 금방 내려왔는데 반헤드 반헤드 하나 커 하나 더 아 반헤드 아 반헤드 누구 금방 들어가네 어 금방 들어가네 라스트 반헤드 어 나이스 하핳 세세 이따 가기로 나도 10번 뭐 내가 먹으려고 딱 내려가는데 딱 악인님 어서와 흠 어디 밀거에요? 저희 적배요 나 B가 여기있다 적배에 밀자 나 4번에 매폭을 하면 죽을거 같고 아니 없는데 B조시 B조시 B 많다 B B B 다 B로 오바닥 소리도 없네 B B B B B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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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많아요 15타운이고 하나 더 계속 많아 하나 더 아 아 바다트 B 셀대 좀 소라는 소리 못맞았다 다 뭐야 진짜 안총해 뭐야 뭐야 재밌쩍 재미없쩍 이즈 리니님 어서오세여 와 제팜도 할수있겠다 흐흠흠 타이사 M 빨리 주제 탈 타이사 타이사 날리게여 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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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몇 시간째 하는 것인가 지치는 무렵